1. 2. 2. 4. 어! 야 어서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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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어우씨 야 가게 괜찮네! 정리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? 야 그 언제 오픈이라고? 내일 모래. 야 앉아 앉아 앉아. 니들 배고프지? 뭐 먹을래? 야 왜 테이블에 키오스카가 없냐? 어 좀 특이해 보이려고 메뉴판으로 만들었어. 야 이거 개 오랜만에 본다. 어허 머리 좀 썼는데? 야 그냥 니가 제일 자신있는 걸로 줘. 그래 기다려. 야 근데 너 이거 개업 선물 뭘 사온거야? 아 이거 대용량 디퓨저. 퓨어 코튼약. 야 근데 그건 폐업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? 야 가게 어때? 근데 누가 전담 폈냐? 야 그거 전담 아니고 쟤야. 어 야 그거 좀 내려놔 어지러워 이제 그 퓨마향. 아 미안. 어 뭐야? 야 이게 주문벨이야? 어. 그거 지문인식돼서 미성년자들은 아예 주문을 못해. 아. 야 근데 테이블이 다 2인 이상이네? 응? 아 그러네. 야 요새 다 혼밥 혼술하는데 요즘 혼술사 없는 술집이 어딨어? 야 근데 더치페이도 요즘 복잡하다고 다 혼술하잖아. 그렇긴 하다. 이거 이거 시대그램에 도통 발을 맞추지 못하네. 왜? 그런거? 아니면 급한대로 뭐 테이블이라도 몇 개 자르든지. 아니야. 야 너네 다음에 다시 와라. 야 이게 맞아? 성욱이랑 준서야. 성욱이는 그 1인실 갔고. 준서는 DPMG 심하다고 쫓겨났어. 하.. 야 어때? 혼술할 게 딱 좋지? 야 이 옷으로 어떻게 말해? 조용히 말해. 아 아까부터 우리 병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조용히 되는데? 그러네. 아니 분위기 하려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. 아니 혼술이 되세라며? 아니 혼만 있고 술이 없잖아. 아 그래도. 아 좀 적당히 좀 신다고 좀 즐기는 분위기는 있어야 될 거 아냐. 그런가? 8 0 9 8 야 이거야 어? 야 적당히 혼자 이렇게 놀아. 신다고. 우와. 고맙다. 야. 근데 노래방이라서 안에서 술을 못 마시니까 좀 불편하지 않아? 야. 근데 이거 왜 신나? 나 왔는데? 맛있고 왔어. 갔다 온다. 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. 야 근데 이거 술집을 차린 게 맞아? 그러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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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안두 안 시켰어? 야 떡볶이 언제. 야 떡볶이 언제. 야 떡볶이가 저 노래방으로 왜 가. 야. 여기. 야 떡볶이 아저씨 여기. 아. 아. 죄송합니다. 나 쪽팔려. 우리 거 아니야? 우리 거 아니야. 야. 아 몰라. 여기 좀. 아 몰라. 여기 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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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